당사원의 보도자료 그대로 월북을 조작한 자료가 아니고 월북을 조작한 자료가 아니고 그분 자체가 월북의 맴백한 증거라는 사실 그걸 다 국정감사에 대결했습니다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지 나오면 내가 죽인다는 거 몰렸어? 세상에 나와서 알리고 싶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또동돔 사장님 도망갔어요 뭡니까 이게 사장님이 나봐요 아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